물 물 언니 물 가져가 감사합니다 물 드려요? 물 안주셔도 됩니다 아까 받아갔어 아까 받아갔어 나는 착각하고 다른 걸 줄거예요 물 드릴까요? 물 물 드려요?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 100원 네 감사합니다 물은 왜 물을 납붙여 물 하나 달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물 틀어? 아, 여기도 물 틀어? 아뇨, 괜찮으세요. 감사합니다. 물티슈, 물티슈, 물티슈. 나나라도 빼먹을까봐. 감사합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좀 이따가 말씀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아이 누구신가 있잖아. 왜, 뭐 말씀? 레모네이드 카페 그거 하는데 챙겨주라 그래서. 레모네이드 카페? 아, 카페에 묵으신 곳. 이거 하나씩만.